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기사 실기 2021년 2회 기출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예외적인 문제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률 추이를 보시면 이번 2021년 2회는 27%가 나왔습니다. 자, 이전에는 39% 그리고 20%까지 합격률이 나왔는데요. 필기에 비해서는 실기가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른 게 없지만은 실기는 주관식 방식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워서 이렇게 합격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합격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유행의 문제가 매번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만 꼼꼼하게 잘 학습을 하시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주관식 입력 방식으로 마무리를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단답형이라든지 간단한 약술형의 방식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최종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시험장 가시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0문항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문항당 5점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수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하나, 두 개, 두 개의 가지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다 맞추시면 5점이 되는 거고요. 하나를 맞추게 되면은 2점 혹은 3점으로 채점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네트워크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멀티홉 라우팅 기능에 의해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자, 이 설명에 맞는 네트워크가 어떤 것이냐. 답을 입력을 해라. 자, 그래서 정답은 Adhoc 네트워크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출제기준 변경 전에 기출되었던 용어입니다. 자, 그 용어를 기출 예상 문제집 혹은 용어집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신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통적인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자, 기지국이 있죠. 자, 기지국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 노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 스마트폰, 휴대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고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Adhoc은요. 네트워크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장치, 고정된 망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멀티홉 라우팅 기능을 이제 의해서 무선 인터페이스가 가지는 통신 거래상의 제약을 극복하며 노드들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네트워크 토플리지가 동쪽으로 변화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동통신 기기들이 있죠. 이 기기들을 이용을 해서 자유롭게 구성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정망이 아니죠. 자, 이동 노드들 간에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가 Adhoc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네트워크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멀티홉 라우팅 기능을 이용을 한다. 노드들의 이동이 자유롭다. 네트워크 토플리지가 동쪽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져야겠죠. 자, 고정. 정적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응용 분야가 긴급구조라든지 긴급회의라든지 전쟁터에서 군사 네트워크. 고정된 이런 망들을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동쪽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UI 용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총체적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UX가 되는 거고요. 사용자와 컴퓨터 상호간에 소통을 하는 그런 장치, 소프트웨어. 자, 이것은 UI가 되겠습니다. 3번, 트랜잭션 특성 중 원자성의 개념 설명을 해라. 자, 약술형의 문제가 됩니다.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트랜잭션의 특성 중에서 원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출금을 할 때, 현금 인출기를 통해서 출금을 한다고 봤을 때 단계가 첫 번째는 카드로 입력을 한다. 두 번째는 금액을 입력을 한다. 비번 입력한다. 자, 이런 단계가 있겠죠. 이 전체 단계가 하나의 트랜잭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단계까지 완벽하게 수행이 되어야만 돈이 출금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있다면 원래 상태로, 초기 상태로 되돌려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고 이 결과가 완료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원자성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반영되거나, 그래서 출금이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문제가 있다면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 자, 이 설명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4번은 정규형에 대한 문제인데, 각 정규형의 키워드만 아시면 됩니다. 자, 제2정규형. 자, 이 정규형이 되는데,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 자,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한다는 설명이 나오면 이 정규형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함수 종속으로 만든, 그런 정규형이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예시까지 나와 있는데, 예시까지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은 업데이트 문이 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자, 학생 테이블에서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의 학점을 A로 변경한다. 자, 갱신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학생, 자, 셋.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문이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서 점수가 90점 이상이라는 조건. 자,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학점을 A로 변경을 해라. 자, 6번은 이제 암호화 방식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암호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특성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DES를 보완을 했다.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다. 128, 192, 256비트, 암호, 복화키를 이용을 한다. 자, 이런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암호화 방식은 크게 개인키, 대칭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키, 비대칭키로 나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인키, 대칭키에서 DES와 AS가 있는 거예요. 자, DES는 초기에 나온 암호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4비트가 되는 거예요. 자, 비트 수가 낮으면 그만큼 암호화 수준도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온 것이 A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ES 같은 경우에는 1975년, 자, AES는 2001년, 자, 개선이 되었겠죠. 자, DES를 보완한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128비트 암호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비트 수가 더 늘었죠. 자, 그만큼 암호화 수준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8비트, 192, 256비트의 암호, 복화화키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알고리즘, 암호화 알고리즘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7번은 GOF, 디자인 패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이 쭉 나오죠. 자, 나오고요. 자, 이 중에서 어떤 패턴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객체들의 상호작용, 자, 상호작용을 패턴화한 것이다. 자, 이 패턴의 종류는 인터프리터부터 시작을 해서, 자, 비지터까지 이런 종류들이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행위가 되는데, 자, GOF 디자인 패턴은 크게 생성, 구조, 행위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작용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을 때는 행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인터프리터라든지, 커맨드라든지, 업저버라든지, 비지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문제에서 주어졌던 그런 패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조인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인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를 보시고, 블랭크를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셀렉트, 플럼, 조인, 온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렉트, 플럼, 조인, 그리고 이제 1번 블랭크에 들어가는 것이 온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블랭크에는 학과가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자, 셀렉트 다음에 속성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자, 이름, 속성 들어가고요. 플럼 다음에는 이제 테이블 명이 들어가죠. 자, 테이블 명이 들어가는데, 조인하는 테이블 두 개. 자, 학생 정보하고 학과 정보, 그리고 여기서 A, B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칭이 되는 겁니다. 학생 정보에 대한 별칭, 학과 정보에 대한 별칭을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테이블에 조인, 자, 연결해주는 속성이 있죠. 그 속성이 이제 학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학과, B.학과라고 해서 온 다음에 조건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9번 파이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쓰시오. 그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코드는 간단하죠.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고 포문 나왔고요. 자, 포문의 어떤 반복 결과를 가지고 프린트하는 그런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연산자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비트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쉬프트를 의미하는 비트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실 겁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문 100이 되고, R.E.S.는 0이 되죠. 자, 정수로 이렇게 변수가 선언이 되고,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포문이 나왔는데, 포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i in range에서 1,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 값은 1, 그리고 2 값을 가질 때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초기값, 최종값 마이너스 1까지 숫자를 생성을 하면서 반복하는 형식으로 포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i는 1일 때 한번 반복, 그리고 2일 때 또 한번 반복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가 1일 때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가 1일 때, 자, 넘, 자, 넘이 100이죠. 자, 100을 i만큼 오른쪽으로 Shift를 해주고, 그 값을 R.E.S.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정수형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 Shift를 하려면 이진수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넘, 자, 100을 이진수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정수형의 사이즈가 메모리의 사이즈에 따라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4바이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4바이트는 32비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32비트의 자릿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이진수로 변환했을 때, 자, 이 숫자가 해서 쭉 0이 다 입력이 되고, 이게 전체가 32비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릿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1바이트, 그러니까 8비트 기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8비트 기준에 설명을 하게 되면, 이진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비트는 4비트가 되는 겁니다. 양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되고, 나머지는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num이 이진수 값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것을, 자, 한 개의 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자, 0, 1, 1, 0, 0, 1, 0, 0이잖아요. 자, 부호 비트는 그대로 이동되지 않고 내려오고요. 자, 1, 자, 1, 그 다음 0, 0, 1, 0, 0이 되잖아요. 자, 나머지는 절삭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비워진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는 비트를 패딩 비트라고 하게 됩니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0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 0, 1, 1, 0, 0, 1, 0이 되는 거예요.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자, 이것을 이제 정수형으로 바꾸게 되면은 50이 됩니다. 50이 여기, RES에 저장이 되고요. 자, 결과적으로 100이 50이 된 거죠. 자, 50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51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i가 2일 때. 자, 2일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넘은 그대로 이 값을 가지고 있고요. 두 개의 비트를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1이 여기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은 절삭이 되고, 비워진 자리는 0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100이 이제 25가 되는 거예요. 25가 되고,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26이 되고, 프린트하는 것은, 아이가 이 값을 가졌을 때, 그때의 RES의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26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령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뭐 시프트 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때는 나눗셈을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시프트 할 때는 곱셈을 해주시면 되고요. 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값을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자릿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칸 이동을 한다. 한 개의 비트를 이동한다. 했을 때는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00을 나누기 2 하게 되면 5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칸을 이동을 한다. 자, 두 칸을 이동할 때는 나누기 4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25가 되는 겁니다. 원리 아시겠죠? 왼쪽으로 시프트 할 때는 반대로 곱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시프트 한다는 얘기는 자릿수가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를 해주시면 되고, 오른쪽 시프트는 나눗셈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풀이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렇게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자, 10번은 화이트박스 테스트 검증 기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나왔는데, 간단하죠? 자, 첫 번째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어떤 커버리지가 되겠습니까? 자, 문장, 모든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장, 혹은 구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는 비읍이 되는 거고요. 자, 전체 조건식에 대해서 트루 폴스가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자, 전체 조건식이 있고 개별 조건식이 있는데, 성적이 90 이상이다, 학과가 컴퓨터 공학이다, 이게 엔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전체 조건식이 되는 거고요. 이 각각은 개별 조건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조건식이라는 조건이 문제가 나온다면, 자, 그것은 결정, 분기, 커버리지가 되는 거고요. 모든 개별 조건식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다면, 조건 커버리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11번 SQL 문제가 되고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정렬과 그리고 라이크 연산자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로 시작하는 모든 튜프를 수학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해라. 자, 내림차순은 뭐예요? 디센딩이죠? DSC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라이크에서 이름이 2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2로 시작한다. 자, 그럼 2%라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크 연산자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하게 되면 2, 그 다음에 땡땡, 이렇게 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2에서 외자로 한 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자리수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2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만일 언더바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이것은 자리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 개 들어가면, 2로 시작하는 세 글자 문자라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은 응집도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응집도가 약한 것부터 해서 강한 순서, 일단 순서 아셔야 되고, 각각의 응집도의 특징, 키워드 아셔야겠죠? 추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13번은 이제 동시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수행을 할 때, 병행제액기법 중에서 상호배제, 그러니까 자원이 있으면, 이 자원을 A라는 트랜잭션, B라는 트랜잭션이 동시에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A라는 트랜잭션이 이 자원을 이용한다면, 이것을 락, 로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배제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로킹 기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가상회선이 있고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는데, 가상회선은 말 그대로 회선, 연결형의 교환 방식을 의미하는 거고, 데이터그램은 비연결형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은 하향식, 상향식. 자, 하향식이라고 했을 때는 테스트 스톱, 스톱이 되는 거고요. 상향식은 테스트 드라이버가 되겠죠. 자, 키워드 구분하셔야겠습니다. 16번은 럼바옥 분석 기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필기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실기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럼바옥 기법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업무를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중고차 상사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중고차 상사의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중고차 상사, 중계자가 있겠죠. 중계자가 있을 거고요. 차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구매자가 있겠죠. 그래서 판매자는 자동차를 중계자에게 판매를 하게 될 거고요. 중계자는 자동차를 관리하면서 구매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럼바옥 분석 기법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모델링을 하느냐. 첫 번째는 객체 모델링을 합니다. 객체 모델링. 자, 객체를 찾아내는 거예요. 객체는 보통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 자동차, 중계자, 구매자. 자, 그럼 각각의 속성이 있겠죠. 판매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속성으로 나뉘어져 있을 거고요. 그다음 동사, 연산도 있겠죠. 자, 판매자는 판매한다, 흥정한다. 자, 이런 동사, 연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객체, 속성, 연산 이래서 객체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객체 모델링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객체를 찾아내서 객체들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자, 객체 모델링은 다른 말로 정보 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문제 보시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객체를 찾아내어 객체들의 특성을 규명하여 객체 관계도, 객체 관계도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죠.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동적 모델링을 합니다. 자, 판매자는 자동차를 중개자에게 판매를 하죠. 구매자는 자동차를 중개자에게 구매를 합니다. 중개자는 자동차를 관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적인 관점에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상태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상태도를 이용해서 객체들의 제어 흐름, 어떤 흐름이 구분이 되겠죠. 상호, 반응, 연산, 순서,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UML에서 상태 다이어그램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상태 변화를 표현한 겁니다. 세탁기의 작동 순서를 보시면 세탁을 준비한다. 세탁 입력한다. 값을 입력하고 세탁 중, 그다음에 건조, 정지, 이런 식으로 상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동적 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기능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동적 모델링 결과를 자료 흐름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료 흐름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적표를 만들려면, 기본적인 학생 정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을 입력 장치를 통해서 성적 리스트를 입력합니다. 자, A는 국어 점수가 얼마, 수학 점수가 얼마, 영어 점수가 얼마, 이런 성적 값들을 입력합니다. 이것을 처리하게 되면 시정적으로 이제 성적표가 나오겠죠. 자, 성적표가 출력 장치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흐른다 해서 자료 흐름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보여주는 직관적인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기능 모델링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자료 흐름도라는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기능 모델링이 되는 거고요. 상태도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다이나믹, 동적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는 이제 조금 전 말씀 드릴 때는 객체 모델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객체 모델링은 다른 말로 정보 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모델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시연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실행 결과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메인이 있고, sq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에서 res라는 정수형의 변수를 선언했고요. 자, 이 정수형에다가 sq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자, 2하고 10을 전달을 해서, 자,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이 함수가 수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리턴을 받겠죠. 자, 그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 자, 그 값을 출력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sq에다가, sq에다가 2하고 10을 전달을 해야겠네요. 자, 2하고 10을 전달을 했어요. 자, 넘은 이 값이 되고, ran은 10이 되는 겁니다. 저기서 ran이 10이 되죠. 자, 그리고 res는 1이 되고요. 포문 수행이 되는데, i는 0부터 해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일식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i는 0에서 9까지 반복 수행을 하면서 처리가 되고, 10값을 가질 때 포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처리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i가 0일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i가 0일 때, 이제 res가 1이 되고요. 자, 초기값이 1이죠. 그 다음 넘은 항상 2로 고정이 되죠. 자,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결과는 2가 되겠습니다. 자, res는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반복을 하게 되면, i값은 1이 되고, 자, res는 2가 되고, 넘은 항상 2로 고정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4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넘은 항상 2값으로 고정이 되고, res는 이전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를 계속 제곱을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값이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쭉 증가되면서, 아이가 9값을 가졌을 때는, 이제 1024가 되는 거예요. 이에 10승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값을 이제 리턴을 해주게 되고, 그 값을 받아서 10진수로 프린트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번, 자바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과를 분석을 해서, 소스하고 결과하고 분석을 해서, 관로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답을, 보기에서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블랭크는 여기 있고요. 자, 여기에 들어갈 답은, 이제 스태틱이 정답이 되는데, 이게 메소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스태틱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를 만들 때, 일반 메소드, 그냥 인스턴스 메소드를 만들 수도 있고,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메소드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객체를 생성을 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난 뒤에, 객체점 메소드명, 이런 식으로 호출해오죠. 이게 일반 메소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방식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소스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보시면, CAL, 자, 칼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add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죠.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려고 해요. 호출을 할 때, 클래스명 해서, add 이렇게 호출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반 메소드는, 자, 이게 일반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static라는 것이 없죠. 이것은 일반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일반 메소드는, 객체 생성 없이 호출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과정이 수행이 되는 겁니까? 객체와 해서, 객체점 add, 이런 식으로 해서, 호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 되는 거죠. 만일 이런 과정이, 필요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static 메소드로 정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정의를 할 때, 앞에 static을 붙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static이 붙게 되면, add라는 메소드로 호출을 할 때, 자, 이게 클래스명이잖아요. 그죠? 클래스명.메소드에서, 바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자, 보도록 하죠. 일단 메인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메인에서 시작을 하는데, system.out.print에서, 기사 퍼스트.test, 자, 이게 메소드가 되죠. 자, 기사 퍼스트는, 클래스명이죠. 클래스명, 메소드명,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클래스를 객체와 하지 않고, 바로 클래스명점에서, 메소드로 호출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테스트라는 이 메소드는, 일반 메소드로 정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static이 붙어서, 정적 메소드로 정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static 메소드는, 클래스 내에서, 객체 생성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냐면, 이런 static 메소드는, 컴파일을 할 때, 메모리에 노드되어서, 메소드 영역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객체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으로, 메소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예약어가, static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클래스명점 메소드 형태로 해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호출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호출을 하려면, 앞에 static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게 핵심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return을 하는데, 자, 이것은 조건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 되고,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수식 1, 자, 만족하지 않을 때, 수식 2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tatic, string, 테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스트링은 return 타입, 반환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문자 열 형태로 해서 반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변수를 사용할 때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static에서 static 메소드를 정의를 했잖아요. 자, static 메소드에서는 위에 있는 변수가 있죠. 일반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일반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static 메소드에서는 인스턴스 변수, 일반적인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만일 이 썸이라는 것을 사용을 여기서 하려면, 스태틱으로 정의를 해야만, 스태틱 메소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주의를 하십시오. 19번, 포인트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RR이라는 배열을, 첨자가 3이 들어갔고요. 정수형으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배열표기법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얘기는, I가 3이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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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때 메모리 주소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101이다, 102이다, 이런 식으로 초계가 된 겁니다. X, 0으로 초계를 했고요. 포인트로 해서, ARR 플러스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RR의 첫 번째 위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위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위치에다가 1값을 대입을 해라. 자, 이렇게 1이 저장이 된 겁니다. ARR 해서 1, 첨자가 1인 경우에는, 두 번째 위치가 되겠죠. 값을 대입을 하는데,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이것은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ARR의 플러스 0, 첫 번째 있는 값, 1에다가, 2를 대라. 결과적으로 3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ARR 두 번째에다가, 값을 대입을 하는데, ARR 배열 포인트가 되겠죠. ARR의 위치는, 이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이 되는 거고요. 자, 1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배열에 값이 다 저장이 되었죠. 저장되고 난 뒤에, 이 포문은 누적하는 겁니다. 다 더하는 겁니다. 8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이제 상속. 자, 이제 클래스 오버 1이 있고, 자, 2가 있고, 자, 2는 이제 상속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상속 상태에서 이제 오버라이딩.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로 설명 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 참고에서, 자, 실행 결과 11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출 분석을 하고요. 학습 방법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내용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런 바우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은, 필기에서 주로 출제가 되지, 실기에서는 사실 출제돼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 퍼스트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출 문제가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장 가시기 전, 한번 풀이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코드 문제가, 좀 난이도 있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스태틱 메소드 문제라든지, 배열, 포인터, 상속, 오버라이딩, 뭐 이런 것들은 강의와, 그리고 기출 풀이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예외적으로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브라켓 할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강의 중심으로 학습하신 분들은, 충분히 합격할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 중심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지수를 묻는 문제, 답을 하나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 두 개, 혹은 세 개 입력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보기가 주어지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보기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주관식이지만은, 객관식 형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합격률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포기하지 마시고, 모르는 문제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키워드 위주로 해서 용어를 반드시 안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약술형 SQL 작성 연습 반드시 하셔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기출, 예상 문제집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의에서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자료는 필요가 없어요. 강의 중심으로 보시고, 저희 기사 퍼스트에서 제공해 드리는 그런 자료들 중심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